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입으로 전하는 구술사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기도 하죠. 광주여성재단이 여성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책을 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펴낸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근현대사의 희생과 노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의 전남방직과 일심방직이 1929년 만들어졌을 때 이름은 종연방적입니다. 이후 1935년 광주 임동의 털을 잡고 7,80년대 대한민국 방직산업의 호황기를 이끌었습니다. 호황을 뒷받침한 건 어린 여공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올해 나이 어든 내신 노미래 씨도 19배 방직공장에 입사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아버지와 친오빠를 잃고 먹고 살기 위해 뛰어든 생업전선이었습니다. 진짜 이익에 대해 할 때는 12시간을 꼽박하거든요. 그때는 잠 와서 걸어가면서 꿈꿈서. 나는 안 잔디 자고 있어. 공장 가시내로 놀림 받기도 했지만 일터에 대한 고마음도 오롯합니다. 70년대 종업원 수만 6천 명에 이르렀다는 전방과 일심방직, 삼교대와 철야 작업, 동료들과의 추억을 공장은 저희 광주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많은 여성들을 노동자로 호명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이 공장 부지에 남아있는 이런 여공들의 삶과 흔적들을 조금 보존하고 기록해야 된다라는... 책을 펴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구술체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1호